이른 추석으로 9월 중순 이후 분양이 대거 집중되면서 추석 이후에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.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인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사이 전국에서는 총 4만 6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.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천여 가구로 전체의 46.1%를 차지하며 지방광역시도 1만 6천여 가구로 35.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대전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중구 목동 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대전 목동 더샵 리슈비를 9월 중 분양할 계획입니다. 이외에도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서구 도마동에서 도마 2편 한세상 포레나를 10월쯤 분양할 계획입니다.